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또 헬스케어 하면 요즘에 또 제약과 쪽은 부진한데 미용이나 의료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황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의약품 헬스케어 쪽 업종은 상당히 지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3월 한 달 기준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3월 달 전체 상위 업체들 수익률이 한 6.2%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지수가 2월 달에 한 2% 정도 상승했는데 그걸 초과하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줬다. 코스닥 쪽은 코스닥 전체 지수 수익률이 한 3월 달에 한 7% 정도인데 코스닥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가 한 6%로 코스닥 제약 업종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직스가 한 6.2% 셀트륨이 7.5% SK 바이오사이언스가 7.5% 등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의 상당히 3월 달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을 보여줬고 1월 달, 2월 달에 계속 빠져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지만 1, 2월 하락 후에 오히려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빠지는데도 상당히 헬스케어 업종은 1% 미만 안쪽으로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헬스케어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연 15%의 성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빠질 때 주가 하방을 경직해주는 상당히 안정적인 업종으로 끌고 가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 접종과 치료제 도입을 통해 관리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대량의 글로벌 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북미에서도 지금 주요 국가에서 해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억눌렸던 외모 관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증가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연평균 7%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도 1,440만 건의 시술이 이루어졌고요. 미용 의료 시장 역시도 시장 전체 규모로 보면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미국이 한 59%, 유럽 중동이 한 25%,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용 의료 시장 역시도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안티에이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MZ세대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남성 쪽 미용 의료기기 수요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서 나이와 성별을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 회사가 속한 공장과 본점, 본사의 위치를 보면 수출 데이터, HS 코드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수출 데이터 말씀드리면 3월달 수출 데이터는 매월 10일 그리고 20일 마지막 영업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3월달 수출, 보틀리룸 톡신 부분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2,088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2월달에는 좀 성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2월달 대비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플란트 측면에서는 약 17% 증가한 5,700만 달러에 상당히 좋은 소실적을 보여줬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레이저 기기가 약 22% 증가한 7,35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뉴클리어 타이드 부분이 3월달에 53% 증가한 2,953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요. 체성분 분석기가 약 48% 증가한 920만 달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황은 보틀리룸 톡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헬스케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소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부분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인데요. 2020년에 1,520억 달러에서 25년 4,040억 달러로 디지털 헬스케어도 연평균 22%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1.4%인데 글로벌 비중으로 0.7%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 비중으로 2%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약 3배 넘게 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윤 당선인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일부 허용하는 고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전혀 연령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수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은 좀 어떨까요? 네, 1분기 실적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연간 실적을 지금 추정해보면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경우가 가장 삼성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이 가장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체인데요. 삼성바이오직스는 1분기가 매출액은 약 4,700억대, 영업이 1,500억대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공장 가동이 풀케파로 돌아가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자체가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생산 설비의 대량 확보가 필요하고 높은 자본비용이 들어가고 인증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직스의 글로벌 위탁 생산 경쟁 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규모의 12월 달에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을 통해서 대폭적인 유전자와 세포치료제, CDMO까지 확대 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퍼런스로 빅파마의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연간으로는 매출액은 27%가 증가한 2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6,200억대, 이익률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32%를 기록할 수준으로 헬스케어 대형업체 중에서는 삼성바이오직스가 가장 실적 모멘텀이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00%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6월 달에 연결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 바이오에피스 관련돼서는 황반변성, 막막질환 치료제, 글로벌 매출 4조 규모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최초인 바이오비즈가 6월 달에 2023년에는 루마티스 간절염 치료제, 휴미라, 그리고 희귀성 혈액질환 바이오시밀러 치료제인 솔라리스까지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이 대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셀티노인데요. 셀티노는 역시도 삼성바이오직스보다는 다소 실적 모멘텀이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 성장한 8,000억대, 매출액은 12% 성장한 2조 1,300억에서 4,200억대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가장 핵심은 역시 자가 면역 치료제인 램시마와 혈액암 치료제의 트룩시마,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가 유럽에서 자라고 있고 북미에서 상당히 고마진으로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2022년 매출 성장의 셀티노는 가장 핵심은 코로나 오히려 진단키트 쪽을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약 5,800억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셀티노는 최근에 핵의 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리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좀 상당히 불확실성. 3년 동안 셀티노는 감싸던 분식 핵의 의혹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은 다소 긍정적이나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삼성바이오직스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또 바이오시밀러부터 이렇게 진단키트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간 실적 전망 확인해 봤습니다. 또 밸류에이션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TNL이라는 업체입니다. 시총 한 3,500억대인데요. 일종의 상처 패치 치료제, 특수밴드라고 대일밴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이 증가하면서 마스크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드름 관련된 패치 치료제인데요. 2021년 실적으로는 매출액은 약 900억대로 연간 한 2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약 30% 증가한 290억대, 그리고 이익률은 32%로 실적 성장도 좋고 상당히 이익률도 양호하다. 하지만 전체 지금 상위 업체들, 헬스케어 상위 업체들 PER이 20배가 넘는데요. 지금 TNL 같은 경우는 PER 1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다소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세가 조금 들어온다면 상당히 상승탄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고점 6만 1,100원 대비 40% 넘게 하락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주력, 이 창산치료제가 국내 40% 외에 미국에서 42%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히어로코스메틱스가 상당히 이 ODM 여드름 패치 관련돼서 아마존 온라인을 포함해서 오프라인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최근에는 북미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올타뷰티에 입점하면서 작년에 280억에서 올해는 30% 증가한 400억대 북미 쪽에서 매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에 생산 증서를 50% 넘게 하기 때문에 최근 케파가 500억에서 750억에서 800억까지 케파 증서를 기대하고 있어서 T&R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끌고 가게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준비했는데요. 대형주로는 역시 클래시스입니다. 시총 1조 5천억대인데요. 클래시스는 너무 잘 알겠지만 이 글로벌 집속 초음파 장비입니다. 장비 판매 호조보다 더 기대하는 부분 소모품 매출인데요. 소모품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미 200대 넘게 판매를 했고요. 상당히 슈링크 유니버스 관련돼서 이 카트리지 소모품 매출이 교체 수요하고 경쟁사 제품 대비 대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소모품 매출이 늘어났어 마진율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 소모품 매출은 브라질, 러시아, 호주,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한 6% 정도 수준이라서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베인 캐피탈이 변경된 상당히 이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문 인력으로 갖고 있어서 베인 캐피탈이 휴자를 중국 NNPA 품목 허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하고 중국 시장 공략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국내용에서 국제용으로 상당히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클래시스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어서 최대 한 20% 넘게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외수 전략 제시해드렸고 TNL은 저평가 매력 역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헬스케어주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